김동헌,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까? I think I'm pretty. I'm pretty. 이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고. 그쵸? 자, 이 문장에 숨어있는 비밀은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어요. 귀찮아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 있는 누가다를 겉 만드는 저, death. I think that I am pretty. 자, death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 도원이가 어. 어. 그 것. 그 자, 역시 역시 금방 눈으로 매기고. 어떤 때는 death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것. 그.. 잠깐만. 그.. 그.. death. 내가 어떤 때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응. 저것. 저것. 원래 도원이가 제일 먼저 만든 death은 저것이란 뜻의 death이었어. 네. 워, refrigerator. 거의 맞았네. 저.. 저.. 이거 무슨 글자인데? 이거 R, D, A야? 어떨 때는 머머리 향하는 저어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렇게 뒤에 death 뒤에 누가다가 오면, 주어동사가 오면 컷. 누가 다해서 다 다 떼버리고 누가 뭐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어, 저기 가져가서 치면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 I think I need a nice color. 음.. 못생긴 안 썼다. 못생긴 소리는 뭐고? OLY. OLY. OLY 스펠링은? U, G, L, Y. OLY. OLY. I think I need a nice color. 다른 거 하나요? 어? 잠깐만. 치우꺼 여기 어쩌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쁘다라는 것 있죠. 네. 이거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응, 여섯 가지 대답 중에 무엇이랑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생각하니 오케이, 그래서 너 무슨 생각하니? 뭐? 너는 are you what are you think? 그렇긴 뭐가 그래요? 어? 응? 생각한다 주어동사,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근데 무슨 are you think? 이 똥강아지야 what do you thin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I think I think that I pretty I pretty I am pretty 예쁘다란 뜻이냐? 예쁜인데? 어떤 시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think I am a nice color I think I am a nice color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멋진 색깔이라 색깔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예섭 똑같네 이거 누가다네 그럼 누가다가 겉됐네 네? 네, 겉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 대지 생략돼있다 겉 만드는 대시란 대시 있어 네 다자 떼버리는 다자 떼버리고 나는 겉이야 다 내가 예쁜 색깔이 다 다 너 꺼져 나는 겉 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니 여섯 가지 질문 그래서 바로 얘 묻는 말 만들면 What do you think? 그래, 무슨 생각하니? 무슨 생각하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know 나는 안다 I am special I know I'm special I know I'm special I know I'm special I know I'm special 그 뜻은 나는 안다 내가 스페셜 특별하다는 것 특별하다는 원래는 이거죠 그쵸 근데 나는 내가 특별하다 안다 이상하잖아 것을 특별하다라는 것을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 또 이 문장도 뭔 일이 나왔어 That I know That I am special 그러면 That I'm special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래서 우리말로 만들면 무엇을 너는 아니 그래서 네가 뭐하는데 무엇을 너는 아니 넌 뭐 알고 있는데 알다니까 What What Do you know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know 그랬더니 I know I That I am special I know that I am specia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very tall 3.6m tall 오 아 동훈이 갈수록 잘하는데 I am very tall 3.6m tall 이 뜻은 나는 매우 키가 크다 3.6m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국말로 표정해 나는 3.6m로 매우 크다는 소리네 이렇게 물겠죠 얘는 뭐라고 만드냐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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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ow tall are you Are you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키 묶기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했더니 I am tall I am tall 3.6m tall 오케이 키 묶기는 How tall are you 그치 나이 묶기는 나이 묶기는 How old are you 역시 됐습니까 응용편 How old are you 는 나이 묶는거니까 How tall are you 는 키 묶는거지 뭐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am 이 문장 조금 어렵긴 한데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뜻이 조금 어렵긴 한데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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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계속 다음 문장 I am not an animal I am not an animal의 뜻은? 나는 동물이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I am not a tree 오 어디 팔아먹고 없네? I am not 잠깐만요 I am not an animal I am not a tree I am not a tree 뭐 아냐 I am not a tree I am not a tree 오케이 머뭇거림은 영어공부에서 안 좋은 요소야 I am not a tree I am not a tree 오케이 나는 나무가 아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오케이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오케이 뜻은? 나는 예쁜 꽃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오케이 예쁜 꽃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만하잖아 시청자 친구들이니까 안 좋아하지 그렇습니까? 그러나 안 좋아한대죠 뭐라고요?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그러니까 I am a pretty flower I am pretty flower 어? 오늘 또 없네 I am a pretty flower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many people don't like me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줘봐 일단 어이구 난리가 났네 자 그러면 요거는 나한테 찍어서 보내준대 이거 찍어서 찍었어 어 요거는 숙제고 어 수고했어 계속해서 아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they like me? 내 뜻은 왜? 사양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니? 오케이 도대체 나 이렇게 예쁘고 키도 크고 도대체 예쁜 꽃이면 안 좋아할까 됐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People don't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아니 아야 알abord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they like me? Why don't they like me? People Why don't they like me? Why don't they like me? 주어있인 people 안 망기려봤자 주어있인 people 안 망기려봤자 사람들이니까 대이요. 그래서 Why don't they like me? Why don't they like me? 좋습니까? 네. 그 다음에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그 뜻은? 네. 날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죽은 동물같아. 죽은 동물같아. 죽은 동물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I smell like a dead animal. 그럼 밑에 어떻게 고칠까? 응. 내가 냄새 난다. 죽은 동물같아. 그렇죠. 방금만 보면 내가 죽은 동물같아. 오케이. 어? Because도 접속사였네. 네. 접속사는 누가 다 앞에 와서 다짜를 떼 버린다 했죠? 네. 그렇죠. 빅콘은 접속사고. Dead도 접속사네. 네. 자 그러면. A dead animal. 여섯가지 질문 중에. 무슨.. 무슨.. 뭐 같은 냄새나니? 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무엇. 너는 냄새. What do you smell like? 어우. 김치쳤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smell like? What do you smell like?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smell like? 그랬더니. I smell.. I smell like a dead animal. Very good. 오케이. 계속해서. 길기도 할까. But. 그러나. That's why I am so special. But. That's why I'm so special. 내 뜻은.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다. 매우 특별한. 이유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 대신 왔을까요? 좀 풀어주세요. 저것은.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 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이유. 나기 때문에가. 이유입니까? 나는 것이 이유입니까? 나는 것. 그러면. 델은 뭐 대신 왔다. 델은. 뭐teringửa야. Dead eye. Dead. like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차. 조금 넘은 govern ghost. 어? 무슨 뜻인지. 겉하는 뜻. Correct.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 am so special. You are not своих beloved. 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ibile서. Beats. Flies. And other insects like. Love m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뜻은? 벌들, 파리들, 그리고 다른 곤충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사랑하니? 너를이 만들어지겠죠? 잠시만요 Why do you? 그래서 Who?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아니요 누구를 넌 사랑하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Love me, Love you Who love you? Love 입니까? Love do you 오케이, 더즈를 넣어야 됩니다 네 물어볼 때는 한 명인 걸로 생각한다 여러 명인 걸로 생각한다 물어볼 때는 한 명인 걸로 생각한다 오케이, he, she, it 한 명인 걸로 생각한다 네 더즈가 들어있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여자도 남자도 아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love you? Who loves you? 라고 했더니 대답이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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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me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그렇죠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내 뜻은? 그러나 그러나 곤충 그들이 가까이 올 때 나한테 가까이 올 때 나는 먹는다 그들을 제가 다가오면 먹는다 그래서 식충식물이죠 네 그러니까 끈끈이 주걱 아니면 팔이 귀여운데 템은 뭐 되시고 왔어요? 텐이야 곤충들을 목숨들을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I eat th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그새가 바로 식충식물입니다 저는 식충식물입니다 bara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은 프린트 주고 inflow 프린트밖에 있어요 여기 밖에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